ITQ 한글 시험의 프로그램 버전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생산성본부 KPC 홈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에 ITQ 한글 프로그램 변경 관련 공지가 있습니다. 첫 시험은 2020년 제7회 ITQ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공지 내용을 살펴보면 ITQ 한글은 한컴 2010 버전에서 한컴 2016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한컴 2016은 한컴 2016이라고 부르지만 한글 네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지만 2010과 2016 버전을 2021년까지 병행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2021년 말까지는 2010 버전과 2016 버전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컴 2016 버전은 네오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한셀, 한쇼 등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한컴 오피스 2016이나 한글 2016 단독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ITQ 한글 시험만 응시한다면 아래 한글만 설치하면 됩니다. 한글 2010 버전이 2021년까지 병행되기는 하지만 문제제 조건 설명은 윈도우 10에서 한컴 오피스 2016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기본 환경이 변경되기 때문에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의 위치는 윈도우 10의 문서 폴더 위치에 맞게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의 답안 파일을 저장하여 하며 픽처 폴더에는 문서에서 불러와 사용하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문서 폴더는 바탕화면 아래에 내 PC가 있어서 ITQ 폴더와 픽처 폴더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연습을 위한 컴퓨터라면 수험생이 직접 ITQ와 픽처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연습하여야겠죠. 픽처 폴더에는 시험에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한글 2016은 시험에 필요한 그림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고 MS Office의 파워포인트처럼 동영상을 불러와야 하는 시험은 동영상 파일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컴퓨터에서는 영진.com 이기적인 수험소 홈페이지에서 교재의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픽처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중 기능평가 2에서 불러오는 그림의 효과에 대한 용어가 한글 2016에서 보여주는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한 변경 부분을 살펴보면 문제의 모든 조건이 한컴 오피스 2016 버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한컴 오피스 2010은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 2010 버전에 대한 표기는 2010과 2016 버전이 병행하는 2021년까지 이렇게 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에 대한 세부 출력 형태를 보면 그림 효과의 명칭이 그림 효과 회색조라고 표기됩니다.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한글 프로그램의 상단에 그림 탭에 보면 색조 조정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회색조라고 써있는 메뉴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림을 더블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그림 탭을 클릭하고 하단의 그림 효과에서 회색조를 지정해도 됩니다. 한글 2016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단어를 블록 설정했을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민중국어사전이나 영안에센스 같은 기능은 문서 작성 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적합한 한글 2016의 환경 설정은 영진닷컴 이기적인 ITQ 한글 2016 교재의 파트 1 출제 유형으로 정리하는 꼼꼼 이론의 무료 동영상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영진닷컴 이기적인 수험소 홈페이지와 영진닷컴 쇼핑몰에서 2016 교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몰에서도 동일하게 교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TQ 한글 2016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